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백신 접종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접종을 하고 나면 하고 나서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걸 얼른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하실 텐데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주사를 맞고 나서 갑자기 어지럽고 잘못하면 이렇게 실신, 기절하는 것 같이 쓰러지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사실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굉장히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긴 합니다. 사실 병원에 있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환자들을 통해서. 사실 어떤 경우냐면요. 갑자기 너무 심한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 긴장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백신 주사 맞고 나서 일어난 경우도 많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병원의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긴장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상황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종합검사 할 때도요. 혈액을 뽑다가 뽑는 과정에서 갑자기 핑 돌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쓰러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처 치료를 하다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상처 치료를 하다 보면 그때 통증이 너무 심하다가 긴장하면서 갑자기 핑 돌고 어지럽고 쓰러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드린 주제처럼 주사를 맞다가 꼭 백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주사를 맞다가도 주사가 너무 아파서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고 쓰러질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절하는 것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아주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면 되는데요. 어떤 조치냐면 바로 이렇게 누워서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베개를 베지 않고 다리를 위로 올려주면 혈액이 머리로 옮겨지면서 빨리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것은 사실 기절하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말로는 신경, 심장형 실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갑자기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게 되면 부교감신경 중에 하나인 미주신경이 반사제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박동이 떨어지고 혈압이 확 떨어지면서 내려가는 혈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증상을 보면 갑자기 어지럽고 매수껍기도 하고 식은땀도 흘리고 얼굴이 하얘지죠. 그때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빨리 눕혀서 다리를 올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를 두면 저절로 금세 또 회복되는 것이 바로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들고 계시면 사실 그런 상황에서 빨리 눕기만 하고 다리만 올리면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랑 구분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아나필락시스죠. 이 아나필락시스는 들어온 약에 대해서 아주 급성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에 비해서는 굉장히 드물지만 그래도 생기면 이건 응급상황이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의료진들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피를 뽑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다든가 또는 상처 치료를 받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졌다. 그렇다면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사가 들어온 게 없잖아요. 피를 뽑는 거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거는 주사를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이 그냥 누워가지고 다리를 높인 장사를 취하면 바로 좋아지는 미주신경성 실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미주신경성 실신을 한번 경험한 분들이라면 본인이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사를 맞기 전에 벌써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또 주사 맞다가 어지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의료진에게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주사 맞다가 쓰러진 적이 있으니까 주사를 아예 맞기 전에 누운 상태로 주사를 맞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눕고 머리를 낮춘 상태에서 주사를 맞게 되면 훨씬 더 그렇죠. 뇌로 가는 혈류가 문제가 없어지고 그런 실신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어지럽고 실신할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지거상자세 다른 말로는 샥 포지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포지션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빨리 벗어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나필락시스와 구분해야 된다는 점 이거는 의료진이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우리가 좀 걱정 없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주사 맞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서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